게임 속에서 내 캐릭터가 가장 쎄야지 내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쵸? 캐릭터 레벨보다 내 레벨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겠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이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핑거밴드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혹시 아시는 분? 네, 얘기해보세요. 뭔가요? 손가락에 고무줄 해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요. 그렇죠. 핑거밴드 캠페인은 여러분의 흡연 예방과 그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금연 그리고 여러분의 꿈! 꿈을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꿈은 다 있죠? 꿈 없으신 분? 꿈은 우리가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꿈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개그맨이 언제 꿈이었냐? 바로 여러분 나이 때쯤 제가 개그맨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운동선수, 축구선수가 꿈이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거든요.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축구를 너무 잘했는데 한번 중학교 입학 전에 제가 다쳤어요. 축구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때 저는 축구가 내 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좌절해 있었죠. 중학교 입학하고. 나는 뭘 해야 될까? 공부도 정말 못했습니다. 요즘에 성적표에 등수 나오나요? 요즘에 안 나오죠. 우리 때는 등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가져가서 도장을 받아와요. 저는 한 번도 부모님한테 통지표 갖다 준 적이 없어요. 나중에 걸렸어요. 가방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거 창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내밀어. 근데 저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좀 자신이 있던 게 내가 학교 5등이어도 뿐만큼은 다른 전교 1등 학생보다 뿐만큼은 꾸고 있었어요. 제가 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개그맨을 해야겠다. 나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부터 제가 개그맨이 된 얘기를 시작해 줄게요. 굉장히 재미있을 수도 있는 얘기에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 세대잖아요. 거의 스마트폰이 있고 내 손 안에서 인터넷도 하고 가능하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정보 같은 게 굉장히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도 내가 궁금한 것들을 다 답변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스마트폰은 없었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집에 이제 되긴 됐는데 지금처럼 블로그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다음 카페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제가 막 너무 개그맨이 하고 싶은데 검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개그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로 찾아가야 될까?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카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음 카페에 개그맨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막 정보를 얻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서울에 무작정 갔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몰랐으니까 뭘 준비해 가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일단 갔어요. 교복 입고. 근데 거기는 다 개그맨이 되려고 온 사람들이 다 성인이었는데 저만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 여기가 방송국이구나. 치골촌놈이 가서 아 여기가 이렇게 근데 사람들 다 준비해서 와갖고 막 그 앞에서 이제 막 개그를 막 하는데 나는 뭐 준비해 간 게 없으니까 뭘 했겠어요. 그냥 구경만 하다 왔어요. 근데 정말 잘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 다음에 뭘 해 갈지 준비를 해 갔어요. 계속 준비해요. 또 막 혼자서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가요. 서울에. 또 이제 흔히 말해서 까였어요. pd가 재미없다고 깠어요. 아 근데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너 재미없다고 하면. 근데 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진짜 살면서 이렇게 흥미로운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자 그래서 개그 극단이 있었는데 극단에 제가 또 찾아가게 됐어요. 극단에 찾아가게 됐는데 어 거기 극단장님이 저한테 개그가 하고 싶으면 매일 1시까지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극장에. 근데 저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가야겠어요. 저 서울에 있는 학교도 아니에요. 그 극장에서 1시간 반 정도 또 차를 타고 가야지 어 되는 거리인데 불가능한 거예요. 1시에 날 학교도 가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막 고민에 빠졌어요. 고3 때. 아 학교 그만둘까? 학교 그만두고 그냥 가서 개그를 해볼까? 매일 1시에 출근하고 되게 막연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학교에서 제가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 무슨 과 몇 학년 누군데 제 꿈이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일 1시까지 극장을 나가야 되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고3이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되고 그때부터 내 자유인데 고3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 눈빛이 그때 되게 확고했었나 봐요. 선생님께서 너는 그럼 내 교직 생활 중에 너같이 이렇게 고3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처음이고 너처럼 이렇게 되게 눈빛이 살아있는 학생을 처음 봤대. 그래서 학교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는 점심 먹고 가는 거죠. 서울로. 그걸 매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이 잘 살진 않았어요. 저희 집이. 저희 집이 잘 살진 않았고 저도 알바까지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 알바 막 차비를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예 이게 힘든 거예요. 좀 아 이렇게 학교 다니면 가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저는 아예 서울로 가야겠다. 열심히 하고 자 저는 이때부터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개그맨을 하려고 서울에 돈 만 원을 들고 갔어요. 만 원. 집도 없어요. 서울에 집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냥 무작정 만 원 들고 올라갔어요. 서울에. 자. 서울 가는데 차비 만 3천 원이에요. 이제 7천 원이 남았겠죠. 그걸로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았냐. 7천 원이 남았는데 잠은 극장에서 잤어요. 극장에 선배들이 놓고 간 침낭이 있어서 침낭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때 내 옆에서 같이 자던 게 양세영 어 그리고 뭐 예. 뭐 개그맨 뭐 이용진 뭐 다 꿈이 맞아서 이렇게 모인 친구들이 그때 예. 지금은 뭐 양세영 하면 최고잖아요. 그죠. 예. 그때 내 옆에 자던 게 양세영이고 이용진이고 막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7천 원이 남았는데 이제 밥이 중요하잖아요. 가서 이제 배고플 거 아니에요. 매일. 자. 밥은 어떻게 했냐. 그 길거리에 이제 어 떡볶이 팔잖아요. 떡볶이를 하루에 500원어치씩만 먹었어요. 컵떡볶이를. 근데 그게 엄청 배고플 나인데도 그게 가능했던 게 그냥 어. 나는 개그맨이 될 거 같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 내 뱃속이 배고픈 것보다 내 그 꿈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좀 잊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 매일 500원어치 먹습니다. 한 제가 8일 동안 그렇게 지냈나 아니 일주일 좀 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머니에 2,500원인가 3,000원 남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앞으로가 또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다 쓰면 이제 떡볶이 500원어치도 못 먹는데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극장에서 저랑 계약을 했어요. 아 너 이제 극장 이제 단원으로 넌 앞으로 생활을 하자 자 극장이랑 이제 제가 계약을 하면 뭐가 있냐면 식권이 나요. 하루에 한 장씩 그럼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 저는 그 첫 번째 식당에서 먹었던 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뼈해장국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뼈해장국을 먹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 그럴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만원 들고 서울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막 절레절레 하죠. 근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맞춰볼게. 게임이죠. 우리 남학생들. 그쵸. 뭐라고요. 야 갑자기 여기 이제 갑자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학생들이. 자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 속에서 내 캐릭터가 가장 쎄야지 내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쵸. 막 레벨 올리고 저는 SBS에서 유인학락이랑 게임 프로그램 방송도 한 1년차 하고 있어요. 아 봐요. 네. 저 근데 거기서 그 촬영장에서 나오면 게임을 안해요. 저는. 근데 내가 항상 후배들은 게임을 엄청 하더라고요. 막 대그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죽기 살기로 해. 근데 내가 그 친구들 붙잡고 한마디 했어요. 저 후배들 잘 안 혼내는데 너무 답답해요. 야 너네 게임하려고 여기 왔니? 어? 야. 너네 게임에서 레벨 몇인데. 근데 다 높아요. 레벨이. 내가 한마디 했어. 그럼 너 니 인생에서 니 레벨은 몇이냐. 니 자신 레벨이 몇이냐. 나는 값어치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레벨이 좀 떨어지는데 왜 게임 레벨을 높이고 있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시간에 너 니 레벨을 올려야지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내가 내가 쎄야지 뭐 게임 속 내가 쎄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네. 니 레벨을 높여. 과연 내 레벨은 사회에서 몇이나 될까. 흡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분명 담배 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분명 없을 거예요. 네. 있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우리 때는 시골이고 해서 심지어 나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담배 심부름 시킨 적 있었어요. 저한테 그때는 그런 검사 막 할 때가 민증 검사 이런 게 시골이니까 대충 알잖아요. 내 얼굴을 알고. 그리고 그때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다수의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같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나서 그 밥상에서 담배를 폈던 것 같아요. 90년대 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딜 가면 노스모킹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써있죠. 금연. 노스모킹. 담배 필 수 없는 공간이라고 그렇죠. 이제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옛날에는 그냥 시골에 동네 아저씨들 그냥 길 가면서 담배 펴요. 그냥 막 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보기 드물어. 우리 뭐 이렇게 신나지 지나가는데 이렇게 담배 물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네. 그게 이제 인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자. 담배가 안 좋은 점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반대로 담배 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자. 우리 주위에 정말 씻지도 않고 너무 더러워. 막 양말도 젖었어. 막 땀 흘려갖고. 어. 그리고 막 머리도 안 까먹어갖고 막 떡졌어. 어휴. 그리고 막 옷에 막 진짜 막 더러운 게 막 묻어있어. 그런 사람이 내 방에서 잔다고 생각해 봐. 담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온갖 안 좋은 것 더러운 것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아까 뭐 제가 게임 얘기해서 너의 레벨은 몇이냐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인생은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사는 거잖아요. 나. 여기 친구 이름 뭐예요? 원중이. 어. 우리 원중이는 우리나라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명은 없어요. 네. 이 원중이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자. 내 몸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인데 그것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냐 깨끗하게 살고 싶죠. 그렇죠. 평생 동안. 내 몸 더럽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내 몸 막 망가지는 거 싫잖아요. 아픈 것도 싫고 담배가 질병의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핑거밴드 한 번 껴볼까요? 손가락에 다 같이. 이렇게 낀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끼고 한 번 손 한 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인 거예요. 담배 안 핀다고. 그리고 게임하는 친구들 캐릭터 레벨보다 내 레벨이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겠죠. 그리고 꿈을 위해서는 뭔가 접근. 아까 말했듯이 다가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꿈을 위해서 항상 접근하고 다가가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담배 안 핀 거죠? 네. 우리 언젠간 만난 날 기약하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직원 말해라. 네. 수고하자. 여기 계좋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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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약은